경기도 안산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용인이나 수원, 동탄 등 경기 남부에 있는 경부 라인에 비해서 오른폭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안산 집값은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경기권 지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안산 부동산 현재와 전망을 두 편으로 나눠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에 급상승했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원을 초과했고 경기도에서도 30평형대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가격 상승이 더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안산시인데요. 인근의 시흥, 화성, 인천의 신규 아파트 공급에 눌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산시의 인구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수가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1986년도에 시승격이 되었고요. 행정구역은 상록구와 단원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보면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6천 개가 넘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산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남북권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과 군포, 의왕, 화성과 맞닿아 있고요. 또 인천이나 수원 지역과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안산시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산시는 상록구와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부도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단원구 면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안산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바꿔봤을 때 푸른빛으로 빛나는 부분이 반월 국가산업단지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부품을 전문 제작하는 산업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비슷한 것들이 시흥의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인천의 남동인더스파크가 있습니다. 반월공단 내로는 서해선인 원곡역과 원시역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선은 위로는 경기도 일산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아래로는 충남 홍성까지 이어질 예정이죠. 그런데 현재는 국내 제조업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반월산단과 인근의 시화국가산단 그리고 시화MTV에도 공실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건별 기능에 의하면 대부도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 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고잔의 주거지 정비 그리고 선부의 역세권 개발 추진 초지의 산업단지 유통기능 강화, 역세권 개발 추진, 첨단산업 유치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포의 주거지 정비 이쯤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언덕이 있는 곳은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지에 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잘 정리된 주거공간 그리고 상업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녹지나 공원이 많아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월산단이 입주를 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선 주공아파트와 규모가 큰 연립주택들을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주로 선부동 인근과 성포동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 가시면 재건축 연안이 다 된 저층 연립과 저층 아파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으로 고잔역과 중앙역 남쪽의 고잔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주거중심지 역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원곡동 인근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죠. 입지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안산은 대기업이 없음에도 재정자립도 수준이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산시만의 재정자립도를 2012년도부터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표로 살펴봤을 때 2017년에 72%대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산시 4동에 있는 시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을 하면서 약 8천억 정도 세입이 발생해서 이렇게 높았던 거죠. 2017년 이후로는 서서히 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근로소득 정도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해당 지역의 근로소득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참고사항으로 삼아볼만 하죠. 이 시의 재정 상황보다는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 표는 2018년도 기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 중에 1인 평균 급여액을 제가 계산해서 넣은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의 만원을 곱하면 그 해당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근로소득 연봉 평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연봉이 3,706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인은 과천시인데요. 연봉이 5,500만원으로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포천시는 2,650만원으로 과천시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중에 안산시는 이 군부대가 많은 연천군의 3,096만원보다도 더 적은 3,092만원 정도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23위인데요. 이 근로소득 수준은 안산시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많이 낮은 편임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공단 내의 근로자가 받으시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소득 수준은 주거용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지역의 근로소득 수준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 빅데이터 견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안산시의 인구는요. 전국 시군구의 인구 10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안산시이기도 하죠. 다만 이 중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좀 높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어왔었어요. 특히 화성이나 시흥, 수원 등 인접한 도시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안산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는 전출하는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경기도 화성시죠. 약 1만 명이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송산 그린시티의 신규 입주 물량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산 그린시티에 거주하면서 안산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아직까지 그쪽에 갇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 구도심이 갖춘 상업이나 업무, 편의시설을 따라잡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산에 신축 입주가 계속 생기던가 아니면 송산 쪽에 살던 분들이 2년 정도 거주를 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산시의 입지와 현황, 재정과 근로소득, 인구 이동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산시의 학군, 학원과 분포, 입주 물량, 구축 아파트 선호 순위, 안산시의 호재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